안녕하세요 김윤석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분장실이라는 개그코너 기억나세요? 선배라면 어쩔 줄 몰라서 아양을 떨던 안영민 선배님 선배님 제가 선배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나요? 했던 안영민 너무너무 능청스러웠죠? 그런데 그 후배의 아부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강유미 당연하지 우리 댄 그랬어 야 너는 나를 아는구나 이러면서 받아들입니다 과연 이건 뭘까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들의 분장이 웃겨서 인기를 얻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야기에 공감돼서 아 잘 우리도 저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인기를 끌었을까요? 직장인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 또 제일 힘들다고 하는 거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근데 해야 되는 거 남이 하면 얄미워 보이는 거 아부 그랬을까요? 직장인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싫은 동료가 아버는 동료라 그래요 참 재밌죠? 그렇게 싫으면서 그렇게 하기 싫으면서 아무도 안 하면 또 안 돼요 신기한 결과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아부는 필요한 걸까요? 필요 없는 걸까요?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61%의 직장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중에서 33%는 나도 해봤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해봤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제일 많이 했던 1위 아부가 뭔지 아세요? 너무너무 재미없는 상사의 농담에 깔깔거리고 막 뒷목 잡고 넘어가는 거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업의 자문회의를 갔는데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는데 막 입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웃음 짓고 박수치고 그래서 전 도대체 왜 웃는지 몰라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사모님 아까 왜 웃으셨어요? 이랬더니 그분이 호탕하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하하하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냥 남들이 웃으니까 웃은 거예요 하하하하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웃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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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는 거구나 이렇게 따라 웃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기술이 내가 공감하지도 않는 거를 인정하는 거구나 뒷목 잡고 넘어가서 웃는 거구나 정말 대단한 기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부의 기술 뭘까요? 사실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얄미워 보인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필요하다고 뽑는 아부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사실 아부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그 책 안에서 스탠걸이라는 저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부는 마치 인간 우리 인간한테 우리의 허영심을 향해서 쫓아서 정확하게 꽂히는 열미사일 같은 거다 허영심에 정확하게 꽂히는 열미사일이다 참 표현을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꽂히기 때문에 백발백중 성공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아부라는 건 적절하게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 책에선 얘기를 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이 사람 말처럼 정말 괜찮다면 우리가 아부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아부라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아부에 대해서 좀 새롭게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시인 중에서 랄프 에머스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아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부란 자신의 피비를 다른 사람이 맞춰줄 정도로 본인이 중요하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보여주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인정받게 되는 그 위치가 그게 너무 좋다는 거죠 인류학상으로도 그렇다 보니까 아부를 했다고 해서 저도 이 부분에서 자료는 안 찾아봤는데 인류학상으로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부를 했다고 처벌받은 사례가 하나도 없다 나폴레옹도 그런 얘기를 했죠 아부를 했죠 아부를 했죠 아 나폴레옹 부하들이 이랬대요 부하가 나폴레옹 장군님 저는 장군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아부를 싫어하셔서 아부받는 걸 싫어하셔서 저는 존경합니다 베틴이 어허 내가 그런가 하하하하 이것도 아부잖아요 하하하하 아부를 하면 야단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아부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방금 얘기했던 시인도 있고요 또 저자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도 있어요 프리츠 하이더라는 사람은요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싫어할 수가 없대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데 싫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막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막 존경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사람의 심리 자체가 불균형을 일으킨대요 인지부조화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나는 그만큼 완벽하지가 않은데 저 사람이 나를 자꾸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존경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속으로 큰일 난 거죠 야 지금부터라도 내가 열심히 좀 해서 존경받을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정말 나를 좋아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게끔 능력을 좀 더 갖춰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부를 듣고 나서 그 사람이 되도록 더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도 좋은 거죠 학교에서도 한 학반에서는 칭찬을 막 해줬더니 성적이 오르고 입안은 그냥 자꾸 구박을 했더니 성적이 떨어지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아부의 힘이죠 그래서 아부를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요 칭찬이다 그것도 진심어린 칭찬이다 가짜로 아는 거 아니고요 잘되라고 지금은 아니지만 더 잘되라고 칭찬할 수도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거짓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진심어린 또 잘되길 바라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칭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부는 관찬된 걸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찰된 걸 좀 긍정적으로 또 희망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거 상대가 플러스 알파가 되게 그래서 상대가 더 잘되게 기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관찰을 잘해야 돼요 거기에 긍정적인 표현을 해야 되죠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건 예쁜 아부가 아닌가 싶어요 어떠세요 어우 정말 너무 예쁘지 않은 사람한테 예쁘지 않은 사람한테 너무 예뻐요 그런 건 그건 진짜 나쁜 아부죠 근데 본인이 좀 예뻐지고 싶다 또는 지적이고 싶다 하는 사람한테는 지적이세요 너무 예쁘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쁘지도 않은데 자꾸 예쁘다 그러면 저 예쁘지 않은 거 알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너무너무 지적으로 자기 모습이 보이고 싶으신 분이 있어요 나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커리어가 정말 좋다는 얘기를 듣고 싶고 지성이 돼서 누군가가 좀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똑똑하다는 거 막 드러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일 리즈가 뭔가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똑똑하다는 게 전해지면 진심어린 칭찬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그 사람이 리즈까지 충족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아부는요 칭찬하고는 조금 다른 좀 세밀한 칭찬받은 좀 위에 있는 세밀한 관찰의 개술이 필요합니다 관찰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뭘 원하는지 모르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아부가 그렇게 좋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지금 말씀을 좀 드리니까 그래 진심어린 칭찬인 거고 좋다고 하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아부가 좋았는지 아부에 대해서 뭔가 좀 관심이 있다면 저랑 같이 아부의 기술 배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구체적으로 아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알려드릴게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